어깨 힘 빼고 오자 나는 공이 이렇게 깊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세를 잡을 생각을 하나요? 칠려고 하나요? 대부분 칠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탁구를 어차피 이렇게 치죠? 그럼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옆으로 움직이는 거랑 앞으로 들어가는 건 합쳐지면 안 돼요 내가 치려면 시간을 벌어야지 이렇게 시간을 벌어야지 근데 자꾸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지 시간을 만들어 쳐야죠 자 준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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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깊은 공이 자신이 없는 거야 머니까 라켓부터 들어가요 그게 아니지 멀면 다리가 움직여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야지 다시 준비 자 미리 가면 여기로 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까랑 똑같은 거리인데 여기 한 번 딱 맞으니까 여기로 오면 라켓부터 나가 그러면 굉장히 멀어요 이렇게 돼야죠 그렇지 그렇게 돼야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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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힘 빼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야 공을 치려는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얘가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탁구를 칠 때 다리가 먼저 이렇게 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움직이기 움직이는데 앞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공이 맞고 사실 맞고 이만큼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멀단 말이에요 얘는 여기 있어 지금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야지 첫 번째는 쫓아가는 것부터 그렇지 준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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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갈 때는 힘을 주면 안 돼요 힘 빼고 가야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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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늦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리로 공이 나오는 시간이랑 내가 움직이는 시간이랑 맞춰줘야죠 지금 왜 자꾸 들어가냔 말이에요 자 또 준비 그렇지 그렇지 이게 돼야 안 급해지고 깊은 공도 자신 있게 칠 수 있어요 라켓이 닿는 거는 한계가 있어 조금 더 멀어지면 조금 더 멀어지면 안 쳐져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아까도 얘기했죠 커트 스트로크가 잘 안 돼요 다리를 활용을 잘 못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또 준비 앉지 말고 울리면 되잖아 위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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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그렇지 준비 그렇지 더 그렇지 더 늘어나야 돼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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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다리를 넓게 움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공이 안 오잖아 그럼 앞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렇지 다리를 먼저 많이 움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움직일 때 내가 여유가 있으면 투스텝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급할 때는 원스텝으로 가요 원스텝으로 가도 돼 그렇지 근데 오른발을 멀리 뛰어서 왼발을 끌고 가란 말이에요 그렇지 쭉 그렇지 오른발만 그렇지 오른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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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을 먼저 짚느냐 왼발을 짧게 짚고 오른발을 깊게 짚느냐 한 번에 오른발로 가지 말고 그렇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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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게임하면 이게 다리가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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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아니고 상체로만 움직여 상체로만 그러니까 잘 안되지 급해지고 더미도 좁아지고 그렇지 좋아요 얜 아름주게 되잖아요 얜 아름주게 되죠 그렇지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자 들어올 생각 하지 말고 그렇죠 들어올 생각 이렇게 달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요 그렇죠 자 기다려요 기다려 그러니까 이게 쇼트가 나오는 이유가 급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든다는 얘기에요 돌아서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돌아서 해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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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해야지 그렇지 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가 없어 딱 보고 있다가 딱 딱 딱 그렇지 그게 잡아 치는 거예요 딱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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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른발 오케이 오케이 또 봐 지금도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친단 말이에요 움직인 다음에 쳐야 돼요 그렇죠 딱 먼저 자세를 잡고 난 다음에 쳐야 돼 그렇게 쳐야 돼 자꾸 그렇지 또 자세 먼저 잡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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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또 지금도 움직이면서 치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딱 그렇지 지금 내가 공을 잡아야 될 범위는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타이밍이 맞는다니까 그냥 공이 여기 와도 이렇게 쳐도 되지만 이렇게 쳐야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리를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